정부가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주 신항건설을 포함한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2040년까지 추진하는 정부의 신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신항은 동북아 크루즈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신항은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용단붕 일대에 조성되며 부지 규모만 128만 제곱미터, 사업비 2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크루즈항은 22만 톤급 선석 1개, 15만 톤급 선석 3개 등 4개 선석이 들어서고 여객선항은 4만 톤급 선석 1개를 비롯한 9개 선석이 조성됩니다. 여기에 방파제 2.8km를 비롯한 외곽시설과 82만 3천 제곱미터 규모 배후부지 등도 들어서게 됩니다. 4년 전부터 제주 신항건설 사업을 추진해온 제주도는 제주 신항이 완공되면 연간 400만 명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항건설을 통해 직접 얻게 될 경제 효과도 막대하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전부 11조가 나오는데 거기에 생산유발효과가 6조, 부가가치유발효과가 4조, 그리고 취업, 고용창출이 2만 명이 증가된다고... 제주 신항건설 사업은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어업보상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현희입니다.